Joyeuse Anniversary Joyeuse Anniversary 여러분 오늘 제 생일입니다! 생일날에 다들 한 번쯤 이런 경험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뭐야? 선물이야? 고마워? 원치 않은 선물을 받을 때 정말 표정관이가 안되죠 미국의 어떤 연구에 따르면 매년 15.2빌리언 달러, 약 1조 8천만 원이 원치 않은 선물로 낭비하게 된다고 해요 8월 24일 날 내 생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선물이란 주제로 정했어요 원치 않은 너무 많은 선물들 현재 선물 문화의 문제점 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선물의 진정한 의미, 더 좋은 선물 문화 그리고 3년 동안 제가 선물 못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의 얘기 해볼까 해요 그리고 하달에 타임스탬프 설정했으니까 원하는 주제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축복이시면 더 감사하겠죠? 맞지 않은 놈 나랑 어울리지 않은 스타일 극혐한 향의 향수 또 하나의 먼지만 사일 사진칩이나 책 치즈케이크 별로 좋아하지 않은 날 위해 벌써 치즈케이크만 10개! 고맙긴 하지만 원치 않은 선물들이 사이게 되죠 여러분들도 친구 중에 꼭 선물 진짜 못하는 친구 한 명 있지 않나요? 저는 아직까지 집들일 때 받았던 휴지를 계속 쓰고 있고 주방세제 4통이나 아직 남았어요 집에 보관해 둘 자리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4년 동안 쓸 휴지를 미리 보관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처음부터 선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하게 된 계기가 바로 비정상회담! 그리고 작은 영상 하나였습니다 사실 비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생일 때면 그냥 친구들이 가끔 저에게 원치 않은 선물을 하긴 했지만 뭐 한두 개니까 몇 년 갖고 있다가 다른 친구한테 주거나 아니면 죄책감 들으면서 쓰레기통으로 버리게 됐죠 미안해 하지만 비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얘기가 달라졌죠 놀랍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주셨고 저에게 선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사랑을 처음 받아봐서 처음에 신기하고 기분 좋았죠 팬들 뿐만 아니라 브랜드들도 엄청 많이 이것저것 보내주더라고요 정말 매일 크리스마스 된 느낌이었어요 그때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언박싱하는 게 유행 시작했을 때여서 친구들이 야! 언박싱 찍어가지고 인증샷 올리면 팬들과 브랜드들도 더 좋아하고 앞으로 더 많이 보내실 거니까 꼭 해야 돼! 라고 했는데 뭔가 마음이 계속 걸려졌어요 환경에 관치 많은 지구인으로서 선물들 열고 난 후에 사인인 박스들 봉투들 보장세들 그리고 중복된 선물들과 누가 봐도 내가 쓸 것 같지 않은 선물들 보면서 마음이 한숨 쉬게 되었어요 나로 인해 일이 많은 쓰레기 더 생겨도 괜찮은가? 특히 제가 명품 좋아하거나 쇼핑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 현재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서 원래도 많은 물건을 둘러싸여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 많을 텐데 나에게 이런 소비 하는 것 괜찮은가? 그런데 정말 좋은 마음으로 저한테 선물해 주는 건데 내가 너무 감사의 표현 안 하는 건가 해서 처음에 인증사진 몇 개 오르긴 했지만 결국에 못 오르겠더라고요 사실은 더 이상 이렇게 많이 보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고 싶었는데 선물해 주는 사람에게 상처될까봐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경, 플라스틱 재활용 등 관련 좋은 아이디어들로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었던 네드란드 유튜버 데이브 해겐스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 속에 데이브가 자기가 항상 너무 많은 물건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바랐던 재밌는 선물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닭을 좋아하니까 친구에게 귀여운 닭 인연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잠시 웃음을 주는 이 선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나라에서 온 재료들 다 중국으로 가서 조립한 후에 네드란드까지 갔는지 설명을 하면서 I appreciate the gesture but next time Don't buy me a joke Just tell me one 이라고 했는데 저에게 크게 받았어요 어떤 뜻이냐면 성의가 너무나 감사하지만 다음에 저에게 농담을 사지 마세요 그냥 농담을 저에게 말로 해주세요 뭐 대충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산타 할아버지께 위시리스트 하나 작성하는데 거기서 Please! Don't buy me any stuff Don't need it 제발 저에게 더 이상 물건 사지 말아주세요 필요 없어요 이라고 적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와 이렇게 말해도 되는구나 나도 언젠가 꼭 그렇게 말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현재 선물 문화의 문제점 불어로 속담 하나 있어요 C'est l'intention qui compte 위도가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한국에서도 마음이 중요하지 이런 말 많이 쓰죠 하지만 위도만 중요할까요 연구를 따르면 선물을 주는 사람들은 선물 받는 사람이 개봉하는 그 순간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Thank you Merci beaucoup 역시 넌 날 너무 잘 알아 뭐 이 장면을 보고 싶은 거죠 선물 주는 사람은 이기적인 심리가 있다고 해요 선물 주는 대가로 그 순간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선물을 줄지 고민하는 것보다 개봉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산다고 해요 받는 사람이 정말 이 선물을 받고 싶어하는지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상대방의 기분과 무관하게 이도만 좋으면 괜찮은 건가요 예시 한번 드려드릴게요 다니엘이 피아노 엄청 좋아하잖아요 피아노 좋아하는 다니엘 형한테 내가 갑자기 피아노 좋아하니까 그랜드 피아노 하나 사줘야겠다 라고 사주면 다니엘이 당연히 너무나 감동하고 너 최고의 동생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일단 집에 둘 데도 없겠고 계단도 올라가지 않을걸요 오히려 피해만 주는 거죠 위도도 소중하지만 이도만에 집중하다 보면 받는 사람을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선물은 상방향으로 좋아야 진정한 선물이 되는 거죠 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받는 사람이 정말 좋아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선물 받게 되면 올해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 가질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하지만 원치 않은 선물 받게 되면 다르죠 아까 제가 얘기한 미국의 연구를 따르면 미국의 원치 않은 선물로 수 있는 액수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매년 크리스마스 때 15.2 빌리언 달러 약 17조 8천만 원이 원치 않는 선물로 낭비 된다고 해요 이거 크리스마스만 본거라 생일까지 뭐 이런거 다 합치면 훨씬 더 크겠죠 가장 실패하고 사람들이 원치 않은 선물들 중에 엄청난 43% 차지한 선물 바로 옷과 액세서리에요 아무래도 사이즈 취향 안 맞으면 사용 안 하게 되니까 더 그럴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 모든 선물들은 다시 산따 할아버지한테 돌아가지 않아요 이 연구를 따르면 원치 않은 선물들이 잃게 된다고 해요 31% 갖고 있다 몇 년 추위에 버리겠지 31% 다른 사람한테 준다 20% 교환을 한다 7% 재판매 혹시 당근이세요? 4% 4% 선물한 사람한테 다시 돌려준다 4% 바로 쓰레기통으로 간다고 합니다 4%는 작아보이지만 총액이 17조 8,000억 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미국 시장만 보는 거죠 받자마자 7,120억 원이 받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돈의 반만 나에게 진짜 이 돈이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우리의 세금 그리고 기후변화까지 미치는 영향 생각하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포장제도 엄청나게 낭비하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8 billion dollars 8 billion 달러 약 9조 3,000억 원이 포장지로 쓰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9조 3천만 원 저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전세계 기아 문제 해결하려면 유엔이 말하는 액수가 34.5조 원 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포장제만 안 썼다면 벌써 이 금액 3부대 1이 해결됐겠죠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반짝이는 보장지들과 리본들이 재활용 불가능하죠 리오의 포장지와 쇼핑백은 400만 돈에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 숫자들 보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낭비해도 되나 생각 한번 하게 돼요. 선물의 진정한 의미와 더 좋은 선물. 한국말로 선물은 한자인데 선물선 그리고 물건물이에요. 단어에서부터 벌써 물건을 줘야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죠. 하지만 선물은 꼭 물건이어야만 할까요? 두군가에게 사랑의 표시, 애정의 표시, 존경의 표시하고 싶다면 다른 방법 없을까요? 영어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The best present is to be present. 최고의 선물은 함께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번에 전세계적으로 생겼던 홍수와 화재에 대해서 누나랑 얘기하다가 누나가 이 집과 물건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하는 시간들만이 영원한 것 같다고. 정말 함께 보내는 시간만큼 귀한 거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함께 시간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른 방법 있지 않을까요? 마음으로 쓴 손표지도 받게 되면 정말 기분 좋죠. 바쁘다는 빙계로 물건 하나 사서 변지 대충 쓰게 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꼭 물건으로 선물하고 싶다거나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위시리스트 사용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선물을 놀랍게 해줘야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아마존 하나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위시리스트에 있던 물건을 선물했을 때보다 위시리스트에 없던 물건을 선물했을 때 훨씬 더 반응이 안 좋았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놀라움이 과대평가되는 거죠. 우리는 원하는 선물 받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보장제는 제로웨이스트로 한번 사용해보는 거 어떨까요? 방법들을 좀 다양해서 다음 회차 한번 또 같이 알아봐도 좋을 것 같은데 요새 유럽에서 크리스마스 때쯤 유행되고 있는 게 한국식 원단으로 보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보장해가지고 매년 다시 쓰는 게 유행되고 있어요. 주리안이 3년 동안 선물 못 받은 이유 이제 여러분 대충 제가 왜 선물 안 받으러 가는지 대충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직 얘기 안 한 게 딱 마지막 이유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생긴다는 것도 저에게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있는 게 바로 생일 기부입니다. 본인이 응원하고 싶은 단체 하나 골라서 친구들에게 물건 대신 그 단체에게 기부하는 게 유도하는 그런 문화예요. 미국에서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는 원치 않은 선물들이 7,120억 원인데 정말 생각만 해도 놀랍다. 그 금액이면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한 세상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 저처럼 해보는 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일이 많은 물건들로 두려워 쌓였는데 이번에 물건을 받지 않고 기부의 선물로 해보는 게 기분 좋지 않을까요? 저는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도 엄청 기분 좋았고 올해도 기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도 지키고 누군가에게 웃음도 주고 진정한 딥피에르 두구 불호로 일석이죠? 아닐까요? 그래서 올해도 션형과 박승일 선수 형님이 하고 있는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에 기부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작은 금액이어도 되니까 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선물 될 것 같아요. 입금하실 때 7글자 입력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거기 담아서 기부하시면 함께 우리가 좋은 일 하면서 제가 제대로 축하받는 기분 들 것 같아요. 기부 정보는 하단 설명란에서 제가 적겠습니다. 끝까지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선물하고 싶다면 환경을 생각하는 저를 위해 물건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진정한 저를 위한 선물이니까요. 아 그리고 저에게 선물 하나도 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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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물건으로 말고 다른 방법으로 선물할 수 있는 생각 같은 거 있으면 댓글에다가 적어주세요. 우리 함께 소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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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